강설희 강설희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각절히 가려 부르는 놈이 예수가 많이 팔아가시고 이 계획이 노릇노릇 저기 저기 저단 속에 예수 나와 부르는 놈이 송송이로 빙어내려 빙어내려 소모 강설희 glacier bord 나를 손 오르 지 다 지 가지 이 나 보인 일선의 그지지 그지지 않으면 고고길 대기만 기다리게 두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이곳이 두 번이나 전혀 탱탱하게 됩니다 삼자나 한자 들고 보니 방팔서 흘리 가로다 두자 다른던데 사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한중 한자가 들고나 보니 전혀 탱구가 되겠구나 오자나 한자나 들고 보니 우리 방팔서 흘리 이곳이 두 번이나 이곳이 두 번이나 두자나 한자나 들고 보니 두간 걸던 우리가 안주 안주 안부 가 되겠구나 시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